예수아 bro 아 팀장님 네 기획안 컨펌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간회의 10분 뒤에 4층 회의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니 어떻게 골반이 의자에 있지? 뭐 먹었어? 아 뭐 먹었어? 나 들켓하고 있어 아니 뭐 먹었었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들켓하고 있어 들켓 모여줍시다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한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사인해보고 있습니다 팬들이 대본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팬분들이 이렇게 대본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실 때 어떻게 더 좋으실까 생각하다가 사인이 어떨까 싶어서 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성인입니다 제 성인입니다 해결하는 이번에 제 이름이 편안한 뮤리스님 저는 토크한 지금 전 직장 동호 왜? 두 번 말하기가 짧네 나한테 왜 그래요? 긴장이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지금 나보는 거예요 난 다 안다 앞으로 안다 어? 지금 나보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있어요? 난 너보고 있어 그럼 저 이거 계속 왜 들었어요? 나 봐달라는 거 아니야? 거기 봐달라고 애매해가지고 여기 봐달라고 계속 계속 넣어봤는데 여기 도대체 조금만 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 네 네 네 좋은 하루! 화이팅 다 보러 가! 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한국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전 직장 동료입니다 질투 나세요? 그럴 리가야 치킨인가? 몰라 다시 가보죠 이건가? 어 치켰다 야 이거 좀 심하다 뭔가 이거지? 아냐아냐 그거 끊은 거야 멈춰가라 오케이 눌렀는데? 아 됐다 흔들어서 봤는데 잘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팀장이랑 두셔 안녕하세요 최준입니다 중가순 촬영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벌써 3주라는 시간이 정말 눈 감아다 떴는데 다 지나가 버렸네요 많이 노력해서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그만큼 결과물로 보였으면 좋겠고 많이 추웠던 현장이었는데 다들 추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따뜻해질 수 있었던 그런 좋은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가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촬영 끝났는데요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사람들 다 정 많이 들고 그래서 벌써 크랭크업이라니 저는 이번 중가순 작품 하면서 정말 100% 진심인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는데요 정말 후회 없이 진짜 사람들하고 너무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 곁으로 중가순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가순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중가순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저는 송현재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촬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크랭크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음 지금 저의 심정은요 이 촬영을 해냈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약간의 아쉬움도 남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저희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끝이 난다는 게 많이 아쉽지만 비록 뭐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지만 저희 함께했던 배우들 그리고 심혼영 최준 이준 앞으로도 배우로서 좋은 연 이어가면서 앞으로 많은 날들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중가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라구요 저희 중가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가순 크랭크업을 드디어 했는데요 아 우리 한 달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이준, 최준, 현재 그리고 우리 팀원들 다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가 고생한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여러분들 만나고 싶네요 또 감사합니다 또 재밌게 봐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가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팀 선수했어요 군단 얼굴 나와야죠 얼굴 나와야죠 얼굴 나와요 얼굴 나와야 돼 울지마 울지마 지금 사진 찍어야 돼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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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울지 마 이러고 또 준이 운다고 어떡해 물체살 간다 이제야 아 숨을 쉬세요 아 뭐야 고생했고 아 너무 웃는다 췌중 연화할게요 췌중 폭발해버렸어요 잘할게요 참고 있어 참고 있어 아 내가 죽은 거 갈라 했는데 아 아 진짜 안 나와 안 나와 아이고 아 아 너 그렇게 울고 가고 있는 거야? 아 너 그렇게 코칼같게 부리는 거야? 아 사진 찍으라고 아 아 아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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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진짜 나 동영 피디님 동영 피디님 동영 피디님 동영 피디님 고생도 많네 동영 피디님 아 이 안아저도 더울어요 우리 주방에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원래 눈물 진짜 안 나갔데 얘 보니까 날 거 같아서 안 나 딴 데 보겠을게 오늘 아까 주나? 눈 빨개져가지고 야, 울면서 챙길 거 다 챙긴다 하나, 둘, 셋 한 번, 한 번 예, 좋습니다